지난 2000년, 폐수정화장치를 개발하며 수처리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테크로스. 선박평영수 문제를 주시하던 중 가장 먼저 미래를 예측하고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됩니다. 말하자면 육상에서 바다로 눈을 돌린 건데요. 이후 유엔 산하기구인 IMO에서 선박평영수관리협약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들은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평영수는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흐름과 함께 세계 최초로 선박평영수 처리장치 승인을 얻게 된 테크로스는 퍼스트 마켓을 점령하게 된 거죠. 이곳은 선박평영수 처리장치의 각 부품에 대한 기능검사를 하는 실험실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거센 물줄기를 부품에 직접 쏘는 실험이었는데요. 선박에서 사용되는 장치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방수 실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어떤 테스트인 거예요? IPX라고 방수 등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IPX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양산시 똑같이 제작이 되어서 IPX 성능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제품의 방수 성능은 어떨까요? 어때요? 테스트는 잘 나왔어요? 보시면 문에 있는 실링이 방수 역할을 제대로 동작을 해서 안으로 누수 현상이 없는 게 확인됐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펌프 또한 주요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만 번의 펌핑 테스트를 통해 내구성을 점검합니다. 이 밖에도 LED 화면의 내구성을 알아보는 실험과 각각의 장비들의 선박 안의 진동을 견뎌내는 실험 등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개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질을 다시 검토를 한다든지 혹은 구조를 다시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개선을 진행하게 되면 그 개선품을 똑같이 동일한 시험을 진행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느냐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제품을 우리 저희 실제로 생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테크로스의 시간은 전 세계와 함께 움직입니다. 지난해 테크로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5%. 매출의 90%가 수출에서 발생하는 만큼 해외 영업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요. 조선소 베이스로는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고 선주 베이스로 보자면 가장 큰 규모인 그리스 선주도 있고 유럽 대부분 국가들도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에도 많은 포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가 대부분 국가나 대륙에 다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역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로스는 싱가폴과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지사를 두고 세계 40곳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본사를 거점으로 이들 간의 화상회의는 수시로 진행됩니다. 기사는 KotB 시장에서 대해선 주인공에 따라서 공급자들에게서 지원시키는 위치에 따르면 싱가폴과 네덜에서 섭전시까지 주변에 따라서 필요한 기사가Что 보다는 것을 환영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개인적으로 전주가를 홈당하고 하우게صund에 Reykjul så리한 기사와 다른 기사의 드라마이 existing 세 가지 Freshman을 모영하는 곳에서 아이애모 협약 발효를 앞두고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테크로스. 트레이닝 센터는 실제로 배에서 평영수 처리 장치를 가동하고 조작할 선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새로운 만큼 고객사에 문제 제기가 많았던 설비.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을 시작한 건데요. 저희 트레이닝 센터에 먼저 오셔서 장비를 운영해보시고 만져보시고 하시면서 친숙해진 이후에 저희 배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시면 더 빠르게 장비 이용법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트레이닝 센터가 굉장히 선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와서 교육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가 사실 배에서는 이렇게 깊게 교육받을 기회가 없는데 여기 와서 미리 장기 보고 하니까 좀 미리 배울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오늘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저희가 메인터넌스 해가지고 일단 우선 초동 조치 같은 거 위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박 평영수 관리 협약 이후 오는 2024년까지 모든 국제 선박에 평영수 처리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는 만큼 기존 선박은 물론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조성까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배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이곳에 자리한 장치들은 3D 스캐너를 이용해 배의 구조를 파악하고 설치 편의성을 높인 제품들입니다. 선박마다 설치 여건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각 주문주의 요청에 맞춰서 하나로 단일화시킴으로써 설치의 간편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닛으로 해서 넣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무엇보다 설치의 간편성으로 인한 시간 절약과 비용의 절약입니다. 선박의 조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각 선박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박의 유형에 맞춰서 유니트로 조립 제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조 시장에 있어서 전반은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